고고보로 TV 아우 강아지들이 갖고 놀던 거라서 꼬제자인데 이게 호사미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 이것도 선물로 받은 인형인데 애기들이 갖고 놀아서 털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다 선물 받은 건데 갖고 놀다가 완전히 망가지진 않아서 노는 것들 이것도 호사미가 옛날에 좋아하던 거 저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모가 선물해 준 인형 깨롤이 갖고 놀라고 준 겁니다 게스트분들이 선물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들어왔었고 이거는 대구에 사는 게스트 이모가 선물로 줬던 버너츠 사실 이런 거 터그놀이 할 수 있는 것들 주시는데 애기가 아니라서 이런 건 또 잘 많이 못해요 버리기에는 아직은 쓸만해 보여서 남겨둔 것들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버리기에는 똑같이 쎄 걸로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뜯지도 않은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바임미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워서 이건 아직 못 갖고 있는 거 있고 이런 건 그냥 원반 던지는 것처럼 던져서 이렇게 당기기도 우리 할 수 있는 용도의 거품 이런 거는 이제 캐롤이가 자주 갖고 오는 캐롤이 자기 이름 얘기하니까 캐롤이가 자주 갖고 오는 작은 당긴 놀이 있다 이런 거는 예전에 베이컨 박스 거기서 이제 슈퍼맨 테마로 애들 옷 입힐 수 있는 거 3편 슬래퍼도 아마 이 이모가 같이 줬던 것 같아요 이모가 같이 줬던 것 같고 강아지 똥봉투 이런 것도 샀는데 잘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캐롤이 맨 처음에 다쳤을 때 목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큰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목줄들을 거쳐서 지금 빨간 목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 호희랑 호산이가 정식으로 쓰던 거라서 CG 되면 다시 이용을 하고요 이거는 저희 호희가 제일 좋아하는 볼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알아들어서 막 찾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볼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옛날에 지금 히카범이죠 신하가 선물해준 장난감 겸 간식 들어있는 이거는 갈아서 계속 쓸 수 있어요 지금 다 커서 이런 거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호삼이 공룡 옷 겨울 되면 한 번씩 입히면 엄청 귀엽습니다 나중에 깨로리가 이 정도 크면 한 번 입혀봐야겠네요 장난감 박스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호삼의 옷이나 깨로리 선물 받은 옷이라든지 나머지는 뭐 줄이나 스카프 이런 것들은 깨털이 정말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여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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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이거는 깨로리의 하네스 이건 마을 이웃에 사는 네끼리한테 받은 건데요 이렇게 이쪽으로 몸을 놓고 몸을 많이 보호해줘서 땡겨도 좀 덜 아픈 타입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좀 예쁜 디자인 아니라고 생각해서 선호하지 않았어요 써보니까 강아지한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호사미 호사미는 그냥 발 땡김이 심해서 호사미도 이런 하네스를 쓰는데 조금 더 두툼한 하네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호사미는 지금 여기에 잘 적용을 하고 있고요 호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하네스 호위는 이걸 H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몸통 머리를 끼고 몸통을 넣는 식의 H타입의 하네스를 쓰고 호사미는 그냥 발만 넣어서 끼는 타입을 써요 하네스가 타입이 3개가 다 다르죠 근데 제일 발랄한 깨로리한테는 이게 좋은 게 맞는 것 같고 호사미가 조금 당김이 심하니까 호사미 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줄은 독일산 이거 플렉스한 몸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육지에서는 사실 사용하기 힘든 이런 줄을 쓰는 거를 선호하지 않고 있어요 그 도심에서 만나는 분들이 이 줄이 손이 형광이라도 이게 잘 안 걸려서 여기에 사람에 걸린다거나 자전거에 걸린다거나 해서 줄 걸림 사고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 다리에 휘감기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을 잘 쓰지 않는 사람, 잘 쓰지 못하는 사람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이 줄 쓰는 건 사실 추천을 해드리지 않아요 저희는 시골이고 강아지는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산책을 하기 때문에 이 줄이 저한테는 유용한데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은 줄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듬에서 그래서 보듬에서는 강영욱 씨가 하는 보듬에서는 사실 이 줄보다는 본인들이 만든 줄을 추천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도시분들은 이 보듬줄을 되게 많이 사용하세요 저도 호일을 위해서 한번 사봤어요 그 이 줄은 그냥 놔줘도 되고 줄이 길어서 이거 5미터 줄인데 뭐 혼자 산책을 할 때는 이런 줄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어쨌든 이걸 잘 쓰고 있고요 이번에 구입한 거는 이거는 이제 밤 산책할 때 애들, 애드디 도시 애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 어제 써보니까는 오히려 시골이 조명이 없어서 어둡기 때문에 쓰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아지 산책 시에 딱 필요한 것들은 이 정도고 그 외에 이제 배변봉투를 챙겨가지고 산책을 나서면 됩니다 산책을 하나 째고 산책을 나섬어 산책을 가구 산책을 가구 산책을 가구 산책을 가구 산책을 가구 산책을 가구 여러분이 다 예배하는 거 이게 15일 날 ち Frame 오늘 순차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